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그렇죠? 쌤이 얼마 전에 캐스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지만 쌤은 지금 급성후두염이 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급성후두염에 걸린 지 5일째가 되어서 현재 70% 정도 나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스키할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번에 보셨던 3월 학력평가 세계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따로 찍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편이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시험이 그렇죠? 공부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렵고, 그렇죠? 이번 시험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세계사를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쉬워요. 요즘 역사가 되게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삼 세계사 1번부터 가볼 건데 이번 해설 강의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각각 문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이 키워드만 매칭시켜도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설명할 때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 체크해 놓으셔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암기만 해주세요. 그러시면 해설 강의만 잘 들어도 한 3등급은 금방 나오는 그런 실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형광펜이나 빨간펜 드세요. 자, 1번 가문명이 나왔네요. 나의 강의 주기적 범람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가문명의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니까 키워드가 맞네요. 여기에 나일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파라오라고 했어요.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토지가 비옥해졌다. 이로 인해 등장한 변화인 거니까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요. 이제까지 1번 문제 원래 세계사 1번 문제가 항상 이렇게 고대 문명 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 중에서도 이집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집트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우리 이집트에 가면 뭐 볼 수 있어요? 비라미드, 스핑크스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학력평가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학평 해설지가 자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다 적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쌤 말한 거는 따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못 들으실 것 같다 하면 제가 써드릴게요. 자, 천년사상 강조 여기는 주나라니까 황허 운명, 황허 운명 각골문자 이것도 황허 운명입니다. 길가메시서사시 메소포타미아 5번에 있는 건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가 나냐면요.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진나라의 진시황제나 아니면 한무제처럼 이 중국의 고대의 유명한 황제는 시험에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모든 세계사 시험지에 적어도 한무제, 진시황제, 혹은 당태종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하여 흑백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우시고 천하 통일했다, 천하 통일 이것도 키워드죠. 자, 그리고 천하의 한 분의 황제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항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법을 비난하고 세법을 내리기만 하면 자신이 배운 것을 들고 나와 비판합니다. 이에 신이사가, 이사도당 등장했네요. 자, 이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발업건대의 모든 문학과, 시경, 서경, 제재별가의 서적을 불태우십시오. 자, 제재별가 서적물, 즉 이거 유학을 탄압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제재별가 서적을 태우라는 얘기는 결국은 유교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도 한다? 바로 분서갱유 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건 진시황의제가 되겠어요. 포인트가 뭐다? 천하 통일했다. 이사라고 하는 법가사상가, 법가사상가가 옆에 있다. 분서갱유 했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 맞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정답은 말리장선이 되겠죠. 1번 조용주 도입했다. 수나라 때 도입했어요. 수당 때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행은 청,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시행됐고요. 장건소역의 파견, 한 무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가인물.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는 오다 가문이 흥하여 쇼군을 패하고 실권을 차지하였다. 자, 무로마치 막부 말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본사가 나왔는데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덜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힌트가 나왔어요. 무로마치 막부 말기라고 하는 힌트도 나왔고요. 오다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힌트예요. 하지만 얘를 몰라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가가 천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가는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지만 일본 사람인데 우리를 쳐들어온 놈 누구야? 도요토미 도시, 그죠? 그럼 가는 누구다? 가는 도요토미예요. 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도쿠가와 이아스가 에도방부를 세우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게 되겠어요. 도요토미 도시.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세계사에서 사실 한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잘 내지 않는데요. 그죠? 이게 나왔네요. 세계사 시험에 도요토미 나올 수 있다. 한국사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옳은 설명은 정답.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이게 되겠죠. 자, 나머지 견당사 파견. 이거는 나라시대. 도다이사. 마찬가지로 나라시대. 헤이조 교관설. 역시 나라시대. 그리고 다이크게신. 이거는 나라시대가 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다, 이 중에서 이거 정도는 연도를 외워두면 좋아요. 645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갈 텐데 또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견당사 파견은 630년부터 894년까지인데요. 견당사가 파견된 시기가 원래 나라시대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연도를 다 따지고 보면요. 야마토 정권 때도 보냈었고요. 나라시대도 보냈고요. 헤이안 시대가 시작된 지 100년 동안은 더 가기 때문에 헤이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에 모두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